그니까 내가 공회를 하는 건데 아... 소세지 에그, 소세지 에그 맥머핀 네 소세지 에그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소세지 에그 맥머핀 세트하고요 네 그냥 에그 맥머핀 세트 주시고요 네 네 저거 음료는 둘 다 아이스커피 라지로 주세요 아이스커피 라지 하시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한 칸만 이동하세요 네 차 나왔어요. 밥 좀 드릴게요 네 이쁘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와아 아이스크림 에이요 아이스크림 이게 침대의 신이들 축복해서 자외선 했는데 축복해서 다리 쥐는 평소 다리 쥐는 평소 다리 쥐는 평소 다리 쥐는 평소 야.. 장작상태가 아주 장작상태가 아주 비즈떡이 고맙습니다. 싼 게 비즈떡이구만 진짜 우리 이소들 가을 옷을 샀으니까 입혀줘야지 예 예쁘고만 기가 막힙니다 열심히도 접으시네 모여 이 숯불에 구워먹으면 손으로 이렇게 손 크기 정도 되네 여기 목 저장 포기 택배 본인 마이티 여태 지금 코드 오늘의 로그 반 마이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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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잠깐만요 좀 자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갈 테니께 으 으 4 으 자 맛있게 한번 뜯어 봅시다 으 으 으 으 잘 익었어요 아 맛이 어때요 아 아 own了 아 으 으 으 으 아 진짜 으 으 으 으 아 아 짜자잔 으 아 이거 근데 이거 잘못하면 으 애매비도 못 알아보게 생겼어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 근데 어우 배불러 왜 일곱 개째? 일곱 개째? 하나 둘 셋 난 여섯 개째 뭐 이런 것까지 보여줘 이거 좀 더러운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다 먹어 내가 봤을 때 이거 3명에서 2팩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다른 것도 먹어야 되잖아 캠핑 와서 이것만 먹은 거 아니니까 둘이서 2팩도 괜찮아 이거는 약간 의견 충돌이 있는데 이것만 먹겠다 하면 2팩 사야지 아 그니까 근데 다른 것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둘이서 1팩 그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건데 아 내가 잘못 얘기했어 아 내가 뭐 양념인 거 같아? 약간 매콤한 거 난 모르겠어 미각을 잃어가네 술 때문이야? 뭐.. 뭐야? 뭐 때문이야? 처음에 구근져서 구웠다가 이제 아침엔 이제 희미해져 처음에 매웠다가 끝에서 간장 맛 나는 거는 간장이야 근데 처음에 몰랐다가 계속 매운맛이 나는 게 매운맛이야 내 박한 양반을 2010년도에 만났는데 나 이렇게 뼈를 이렇게 뜯어먹는 거는 드물지? 드문 게 아니라 처음은 아니야 처음도 아니고 드문 것도 아니고 거의 없다 아예 아예 없어 거의 없지 나 한 번인가 두 번 밖에 못 본 거 같은데 저기 차이는 있는데 둘이서 2팩은 좀 많아 내가 봤을 때 다른 음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팩 한 팩 정도가 나는 딱 좋은 거 같아 이거만 먹겠다 하면 선택이 없고 아니 그니까 아까도 얘기 그래서 나는 요거를 집에서 말고 캠핑 가서 먹어라 숯불에다 먹어라 그런 게 최고야 응 간 다 돼있지 굽기만 하면 되거든 좀 신경 써서 이게 지금 봐봐 4인 가족이 두 조각씩 먹으면 딱이야 숯불에 이거 아니면은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 구이 바다에 직화로 끝 할머니 아 어그로 어그로 이거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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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다 그냥 더 세게 던져 으흠 내일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더 features 해